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팔씨름 읽어주는 남자 백성열입니다. 오늘은 지구 최강 유인원급 팔씨름 선수 레반과 꾸준히 그 입지를 다져온 대본 아래 선수의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경기가 성사되기 전에 참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요. 왼쪽에 대본 선수가 좀 상당히 뭐라 그럴까 좀 소위 말해서 약을 올리는 스타일의 선수이기도 한데 레반한테 계속 약을 올렸어요. 레반이 지금 좀 화가 나 있어요. 두 선수가 신장 190대인데 별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중은 50kg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요. 오른쪽에 레반 선수는요. 아주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탑널이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왼쪽에 대본 아래 같은 경우에는 탑럴러들을 상대로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시작하는데 지금 레반이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대본이 웃고 있어요. 레반이 좀 화났어. 지금 보시면. 대본 이거 내가 알았다. 이제 할 수 있다. 가능성을 보았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천천히 한번 보실게요. 레반이 탑럴을 넣었는데 지금 대본이 킹스무브라고 불리우는 방향으로 지금 살아나려고 하고 있다가 이제 핀이 됐거든요. 저 기술이 완벽하게 걸리면 아무리 레반이라도 쉽게 넘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첫 판 졌지만 팔씨름에 관심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변이 좀 발생되는 게 아닌가. 기대를 더 높일 수가 있었죠. 어찌되었건 첫 판은 레반 샤기나시빌 선수가 가져가게 되었고요. 대본도 손이 상당히 큰 편인데 레반은 큰데다가 두껍기까지 합니다. 과연 대본이 지금 첫 판이랑은 좀 다르게 맥없이 넘어가는 대본을 보았고요. 레반은 뭔가 승리를 확신했고 아직도 화가 안풀렸어 레반.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천천히 보겠습니다. 지금 대본 같은 경우에 엄지를 살려서 회전을 먹여야지 기술이 성립이 되는데 엄지가 제압당한 상태로 급격하게 넘어가면서 완전히 끊어지진 않았지만 이두가 파열된 거예요. 레반은 약간의 펌핑감이 있어서 지금 세컨이 펌핑을 좀 풀어주는 상태이고요. 대본. 팔의 이상을 좀 감지를 했죠. 이상한 거죠. 시합이 끝나고 피멍이 든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 시합 중에 종종 팔씨름에서 이런 부상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조심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무기로 들고 나온 것을 지금 이제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대본은 이제 훅 베이스의 선수라서 아주 깊은 인사이드 훅으로 디펜스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레반이 워낙 괴물이죠. 계속 하늘을 보면서 방법을 강구하는 대본이었고요. 손목에 둘러있는 스트랩의 두께가 탑 롤러들의 강함을 또 결정짓기도 하는 부분이라서 신장 뭐 비슷하다고 쳐도 체중이라든지 팔 두께 근력 결코 대본이 레반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팔씨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무슨 매치가 될 수 있겠냐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만 힘도 중요하지만 그 힘을 쓰는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가진 힘을 온전하게 쓸 수 있게 만들고 상대방의 힘을 효율을 떨어뜨리는 게 바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할머니가 저 어렸을 적에 돈 버는 자랑 말고 쓰는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힘도 돈도 쓰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대본 라렛의 기술 레반 같은 탑 롤러들을 상대로 아주 효과를 크게 발휘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스트랩이 묶여있는 저 손에 끈을 묶은 상태에서는 레반을 이길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그렇게까지 약을 올리면서 대본이 시합을 신청한 것 같아요. 자 바로 들어가는데 아무리 깊이 넣어도 이렇게 손목을 말린 상태에서 레반의 힘을 손날로 받아내기에는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레반 같은 경우에는 당기는 힘 뿐만 아니라 넘기는 일도 세기 때문에 최선의 수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두 쪽에 부상이 있기 때문에 대본 선수는 할 수 있는 이 방법으로 계속해서 상대를 압박해서 기회를 만드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상당히 높은 기술력까지 구사하는 레반 과연 대본은 어떻게 상대를 할지 보겠습니다. 이번에 바깥쪽으로 좀 무브를 주려고 했는데 몸에 이상이 있게 되면 의지랑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힘을 차단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같은 모션이 나올 수가 없죠. 유지껏 했던 방향에서 이제 답이 안 보이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본 대본이었는데요. 이마저도 제압 당하면서 더 이상 대본 라렛 선수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인사이드 훅으로 견제하고 압박해서 기회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긴 신장을 이용해서 각을 만드는 것들이 특기였는데 레반 선수도 길거니와 손목이 정말 두껍고 강하죠. 대본 라렛의 피지컬을 일반화시켜보는 레반에게는 이마저도 잘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대본 라렛이 몇 가지 말들 하면서 도발을 했는데 그 중에서 테이블 위에서 내가 너에게 제대로 된 팔씨를 뭔지 가르쳐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내가 배웠다. 영광이었다. 조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승의 상징인 이 망치를 대본이 레반에게 건네주면서 경기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거 받고 화풀어 레반 레반도 이제 이겼으니까 또 경기 끝났고 대본이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받으면서 또 악수까지 잘하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레반의 인터뷰에서 좀 흥미로운 것이 하나 나왔는데요. 누구의 매치가 관심있냐 다음 상대는 누가 됐으면 좋겠냐 그런 말에 레반이 데니스를 지명했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이제 뭐 데니스밖에는 상대가 없어 보이고요. 데니스가 비록 지금 이제 몸 상태로 예전에는 전성기 때 모습은 없지만 데니스가 또 준비를 해서 레반과 경기를 치를 수 있는지 경기 진행 여부가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다음번에 기회 있으면 전성기 때 데니스와 레반이 붙으면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또 예상해보는 영상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백성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